아, 영상 찍으시네요? 네. 어, 잘나오네. 속도를 이렇게 하면 뒤집어져요. 차동이 되어야지 안 뒤집어져요. 그렇죠. 천천히 굴러가게 중요해요, 포인트가. 자, 나겟밥 요리. 이 영상은 많이 없더라고요. 아, TRX요? 네. RC 라이프 TRX 검색하면 좀 나오긴 나오는데요. 실전 주행도 하려면 또, 선생님께서 또 막 산도 올라오고 그런 거 있어요. 저거. 어, 저거요? 느리지 않은데? 요즘은 빠른 거예요. 강아지 더 빠른 거죠. 그래서, 타리는 걸 생각대로 그래서. 요즘은 다른 거예요. 빨리 저기가 있을 수 있겠네요. 네. 그 뒤에서는 빠른 거예요. 자, 나와. 자, 나온다. 그 깊은 데 가보세요, 깊은 데. 바닥은 장비를 구매하고 입 scholar에 접한 것 같습니다. 가시나요? 가시나요? 응. 응. 원희들이 크네요. 거의 퍼내야죠? 오. 시차하고 있는 거. 승을. 그렇죠. 딱 이렇게. 영상미 영상미 제패 가방이 이쁜데요? 가방 이쁘죠? 가방 마지막으로 보면서 하자 자 스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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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방 진짜 같다 Girl 에 첨 werk 차oral 설치 נ 신차 Nearm